온투데이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6시 23분 지나고 있구요. 닥터피쉬 의견이 많네요. 닥터피쉬 키워라 5037님, 닥터피쉬 애완물고기 추천드려요. 8384님, 발 뒤꿈치 이진아씨 버전으로 냠냠냠냠냠냠냠냠 다 먹어버릴거야. 배수남씨, 배수남씨가 추천해주시는 방법은 보통 맞죠. 거의 뭐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막 방법을 항상 소개해주신 우리 배수남씨. 각질 제거하는 돌이 있습니다. 그거 직방입니다. 보내주셨구요. 2054님, 그냥 피부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? 뭐 그런걸 여쭤본건 아니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냥 피부다 생각하고 살면 그냥 키커보이고 좋다. 라고 해주셨어요. 2054님 방법도 괜찮네요. 2054님, 드립니다! 결국은 욕심을 없애는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. 김서영씨, 무시하세요. 무시를 이길 각질은 없어요. 김쌤! 김쌤! 또 명언 남기셨네요. 각질 무시해라. 김서영씨도 드립니다! 차영석씨가, 각질은 아무한테 갑질하면 없어져요. 쉿! 어떻게 해! 이분 정말 노재민 분인가 봐. 3601님, 발각질엔 제주에서 왔다. 돌체인 하루방. 어떻게 해! 정말 노재민 분들 투성인가 봐. 김현경씨, 발 뒤꿈치에 각질 아니라 떼죠? 그때, 그때, 그때... 어떻게 해! 실패! 1600님, 각질 없애려고 닥터피시 키웠더니 숭어만 해줬어요. 1600님,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! 1600님,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.